안녕하세요 어리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유튜브 채널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고! 프리메라?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저는 이거 되게 잘 맞아서 팩을 좀 해줄게요. 유튜브 채널 되게 오래 운영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언니가 내년에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데 한편은 되게 씁쓸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감사하면서도 가끔 현실을 깨닫게 된다 할까? 왜 성공을 못했을까? 제가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뷰티는 리뷰만 해서는 사실은 그게 크게 뭔가 잘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예뻐서 아니면 독특해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평범하고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20대나 10대에게 공감을 못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실제로도 제 채널은 20대 중후반부터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에센스를 이거 스킨으로 닦을게요. 가장 큰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한 1년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1년 정도는 괜찮아서 좀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었고 구독자도 막 오르더라고요. 그때 오르고 정체기가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2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조금 구독자가 빨리 안 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이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곧 시작한 뷰티 유튜버 그런 사람들하고 맞구독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제 채널을 자주 와서 봐주면 괜찮은데 해놓고도 안 봐주는 거야. 그러면 구독 취소 안 하고 계속 안 봐주잖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이 크리에이터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범위가 전체에서 갑자기 조금 줄고 조금 줄고 조금 줄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한테 내 리뷰가 보여져야 되는데 자꾸 이게 축소된대요. 그렇게 구독을 막 구독을 막 하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서 제가 저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버리니까 옛날만큼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좋았던 거 세 번째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갑자기 크리에이터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유튜브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러면서 근데 저는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상을 찍을 때가 됐어. 이러고 저는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크리에이터가 많이 생기면서 안 그래도 저는 이게 뭐야 정점을 찍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막 다 치고 들어오고 막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저는 아 뚜두두 회화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워드 검색이 잘 되게 제가 뭔가 올리면 그게 되게 인기 많은 아이템이다. 그러면 빵 뜨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입색노랑 뭐 이런 거 올리면 아 그거 신제품 나왔을 때 미리 올려요. 그러면은 빵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다 지지부지 지지부지 한 거야. 어쩌다가 잘 걸려들면 괜찮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돈을 주고 몇 가지를 사기도 했는데 아 이거를 계속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버니까. 생각보다 유튜브 시청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 순간 그만두는 거 절대 반대하거든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주말에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 절대로 수익이 지금 많이 난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시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난 이런데 소질이 없나 봐. 그래서 아 그만둘까? 이랬더니 남편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근데 뭐 이때까지 그냥 취미생활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럼 그냥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생활이라 생각하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수익은 진짜 한 달에 제가 화장품을 몇 개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40 정도밖에 안 돼요. 기존 일을 그만두고 이것만 하기에는 돈을 너무 못 벌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도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크림 요것도 프리메라. 요새 프리메라 왜 이렇게 많이 쓰나 몰라. 그리고 유튜브 운영하면서 가장 제안을 많이 받는 게 MCN 회사거든요. MCN 회사가 꽤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괜찮은 데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왜 안 했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 알.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설아수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솔직히 조금 후회하긴 한데요. 지금 임신했기 때문에 또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조금 그렇긴 한데 조금 후회되기는 해요. 근데 거기도 장단점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 수익을 또 나눠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애매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제가 아이디어가 안 나고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남편하고는 이 얘기를 못해요. 남편이 화장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도 모르고 하니까 백날 남편이랑 얘기해봤자는 뭐 이거 올릴까 저거 올릴까 이 정도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안 들어가봤으니까 후회하는 거지 만약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짜증이 났을 수도 있는데 초기에는 MCN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MCN 안 들어가고서 가장 후회한 게 뭐냐면 그 광고에 대한 거를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대행업체들이 있고 아니면 브랜드에서 바로 연락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싫은 게 단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저는 진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보고 정하라는데 그렇게 해서 줄 것도 아닐 거면서 왜 정하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MCN 회사가 있었으면 중간에 알아서 거기서 협의를 하고 네 할래 말래만 얘기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저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메일이 진짜 많이 와요 사실은. 근데 많이 오는데 다 그런 메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를 이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2차 활용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잘 알아보고 해야지 할 때 안 하면은 안되고 메일로 주고 받을 때 너무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은 악플이겠죠. 진짜 제가 악플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외모 비하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화장을 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 이해를 해. 아니 왜 사람들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 뭐 숙댕이 눈썹이 싫다.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고요. 저도 그래서 개선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나는 두꺼운 눈썹이 좋지만 딴 사람이 보기 싫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가지고 좀 얇게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얇은 눈썹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두꺼운 눈썹, 자연스러운 눈썹 좋아하는데 자꾸 자르다 보니까 요즘 좀 얇아진 것 같지 않아요. 가끔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보다는 열이 받는 거야. 네 얼굴을 어떻게 세웠길래 나한테 그래 막 이럴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생겨면서 뷰티 유튜버 해? 막 이런 거? 어떻게 생겨야 뷰티 유튜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어도 저는 사실 제가 느끼는 체감은 악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사람들이 궁금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엔. 그런데 갈병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야. 나이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저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헤라 브로우인데요. 이거 되게 괜찮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Q&A에다가 나이를 공개했는데 저 나이 공개하고 제가 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제품을 사면서 스킨케어 제품 사면서 아 언니가 20든지 30든지 이런 걸 봐서 저도 비슷하면은 살려고 해요. 이러면 알려드렸어요. Q&A가 있으니까 링크를 그냥 댓글에 달아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형 나이 알려주시지. 제가 그 댓글을 나이 알려주시지라는 댓글을 달기 전에 그냥 저 링크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자마자 나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정성도 없으면서 왜 관심을 가지는 척 하는지 왜냐하면 저한테 관심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되는 걸 아시면은 안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궁금하면 그 사람 채널에 들어가서 뭐 Q&A 요거 하나만 쳐도 나와요. 카메라를 바꾸고 나서 화질이 좋아지고 얼굴이 통통 부는 게 좀 덜 붓게 나오니까 예전 초창기 보면은 카메라 때문인지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얼굴 되게 부어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갔을 때예요. 지금 제가 임신해서 지금 뚱뚱해져가지고 그런데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 되게 퍼져 나오더라고요. 카메라에 따라 다루니까 카메라 조명 같은 거는 천천히 한번 바꿔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이 큰 편이고 크게 보라고 좀 큰 편인데 이목구비가 또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눈도 크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다이어트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낳고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줌마이지만 너무 아줌마 더 쓰럽게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떨어지니까 좀 그래도 해볼까 싶어요. 구독자 이벤트 하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냥 진짜 감사해서 하는 건데 구독자 이벤트 때문에 마음 상해서 진짜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오래된 구독자 분들은 자기를 좀 더 잘 알아봐주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독을 오래 하시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구독자 이벤트에 제가 나눠서 해요. 신규 구독자, 기존 구독자를 차다리 타기 뽑기 해서 이렇게 반반 썩는단 말이죠. 10명을 뽑으면 그렇게 썩고 저는 못해드린다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데 제가 라방을 되게 많이 했는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되게 좋긴 했거든요. 라방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었고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좋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라방으로 이제 그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구독 취소하신 분 꽤 있어요. 그 오래된 구독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댓글 달고 했던 구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던 게 신규 구독자들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구독 취소할 수도 있는 건데 마음이 진짜 아팠습니다. 솔직히 트라우마를 견디기 위해서 다시 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다 생각이 달라요. 영상을 보는 게 재밌고 좋은 분도 있지만 이 영상 보는 것도 재밌고 구독자 이벤트도 자주 하니까 우리 제 채널을 구독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 나는 이벤트를 위해서 구독을 해놨는데 어? 이번에도 이벤트를 하네? 하면서도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거를 티내면서 화내면서 이건 저는 정말 민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저한테 따지는 건 괜찮아요. 그럼 매번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댓글 이벤트나 선착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골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꾸준히 그렇게 오시니까 사실은 이거 이벤트 한다고 해서 구독자가 올라가지 않아요. 도로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똑같아. 아니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구독자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진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원래 저와 같이 작업을 하거나 저한테 제품을 보내줬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아. 그러면 저 이거 구독자 이벤트 하고 싶은데 혹시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기회를 만든 거거든요. 댓글 항상 달아주는 습관을 들으시면 되게 좋고 커뮤니티 잘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제가 댓글을 일일이 취합해가지고 어? 이분이 열심히 보시네? 그러면서 제가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 언니 저는 이벤트 한 것도 참가 안 됐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 매번 제가 뽑혀도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매번 와서 댓글을 빨리 달아주시니까 뽑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어? 내가 이렇게 달려도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고 누리세요. 그래서 저는 서수의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때문에 힘나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이유도 그 감사함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 이벤트 에피소드는 참 안 좋은 게 더 많았긴 한데 좋은 일도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또 구독자 이벤트 때문에 친해진 경우도 많고 오픈 채팅. 오픈 채팅으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그리고 얘기 나누시는 분들 요즘은 많진 않은데 얼마 전에 뭐 난임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되게 막 대화도 오래하고 이런 적도 많은데요. 댓글로도 그렇고 힘나는 댓글을 되게 많이 적어주시는 분들 악플 다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언니 덕분에 좋은 걸 샀다. 언니 덕분에 좋은 걸 봤다. 뭐 이렇게 비교해 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는 도움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제 영상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재미없고 막 맨날 스킵할 것 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 참 나는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댓글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두지 않고. 악플만 달렸으면 제가 없었겠죠. 근데 악플도 요즘은 가끔 그리운 게 영상 자체가 빵 떠서 사람들한테 말 보이니까 악플이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악플이 안 달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아 내 영상이 인기가 없어서 지금 악플이 안 달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적절한 악플은 상관없지만 외모 비안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크리에이터든 어느 사람이든 외모 비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우더를 좀 발라서 블러셔를 바를게요. 요거는 오팔팟. 제가 간만에 블러셔를 샀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많이 붉지도 않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너무 잘 써요. 쉐이딩. 그래서 제가 립 제품 바르는 거는 넣어보고 에피소드 이게 되게 많이 넣고 싶다. 이러면 영상이 길어지면은 그거는 따로 뭐야. 그냥 발색만 해서 따로 올릴까 생각도 있어요. 핫라이터 리뷰도 도전해볼게요. 잘 나올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 이렇게만 발라도 핫라이트가 되죠. 피치피즈가 6번이에요. 6번인데. 한번 발라볼게요. 요런 컬러인데. 어 이쁘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씨 채널이 왜 이렇게 성공을 못했던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사실 유튜브 운영하면서 좀 더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제가 막 유명해져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건 아니니까 또 마음 편하게 있다가도 주변에서 아 그래도 구독자리 좀 더 올려면 좋겠는데 아 언니도 더 잘 듣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씁쓸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는데 되돌리기는 너무 어려워서 채널을 다시 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취미생활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화장품 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던가 그런 리뷰도 할 예정이고요. 아이폰도 제가 새로 구입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영상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임신을 하고 있어서 임신 관련 영상도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하면 그때 보셔도 되니까 그냥 쓱 한 번 봐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냥 남 하는 얘기를 관심 없다고 해서 그냥 아예 안 볼 수도 있지만 받았다가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꾸준히 이것저것 봐 두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좀 뺑뺑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받았던 분이 계속 받기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 좋게 딱 걸린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